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추임 후 첫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 청사 집무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 현안과 향후 정책 과제 등에 관해 보고를 받습니다. 오늘 보고에서는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과 대책,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정책, 세종부 첫 세제 개편 등이 폭넓게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. 윤 대통령은 앞서 실용주의 차원에서 장 차관과 실 국장이 두루 참여하는 백화점식 업무 보고 대신 장관 독대 형식의 업무 보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. 기획재정부 정책에 관한 업무 보고를 지Por him 예상gart etc. 잘預言ήσ competم